얼마 정도 안하네 머리에 가세요 머리에 있는거니 잘라서 먹으면 좋겠어요 조각으로 하면 얼마야? 25,000원 아 2만원 졸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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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한 번 물에다가 좀 그럴게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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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기는 쉽는데 그것도 당두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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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기 하늘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그거 흔들고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찹쌀 뜨거 흡수나 고춧가루 괜찮은데? 네.